지금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사과 가루를 닿더라도 사과가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한참 기다렸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 코드를 보시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선생님에게 왜 그런지 왜 없어지지 않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앞에 보시면은 논리적 흐름이 그래요. 1초에서 3초 사이에서 기다렸다가 그죠? 쇼 나타나죠. 그런 다음에 3초를 기다렸다가 숨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if 문장 있죠. if. 만약 고양이에게 닿으면 그때 숨으라고 하는 이 if 이하 이 코드. 이 코드는 언제 실행되느냐니까 앞에 있는 이 코드들. 첫 번째 1초에서 3초 사이 기다린다. 3초 동안 기다렸다. 숨는다. 이 코드가 완전히 수행되어야지. 그래야지 얘가 얘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죠. 왜냐니까 고양이가 얘를 터칭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이게 수행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한번 위로 올려볼까요? 이렇게 순서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터칭캣하면 바로 하이드 하고 그렇지 않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험해 보셨나요? 여전히 차이가 없죠. 다시 씹어서 닿았다 하더라도 사라지질 않아요. 그죠?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이 if만 떼내서 떼내고 얘는 넣어두고 이렇게 입니다. if만 별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컨트롤 포에벌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리고 event when clicked.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 코드와 이 코드는 서로 별개의 코드예요. 그래서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동작할 때는 얘와 상관없이 바로 바로 이 코드가 수행이 되는 거죠. 볼까요? 그래서 빨간 사과죠? 다시 사과가 나타날 때가 기다려 볼까요? 바로 그러니까 닿자마자 바로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그대로 구현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르게도 이 코드와 동일한 방식인데 다르게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니까 cat을 들어와서 마찬가지 if touching apple 했을때 바꿔주고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event broadcast messaging touching apple 하면은 new messaging got apple 사과를 땄다 이 말이에요. got apple 이렇게 해 놓아주고 그런 다음에 애플에 들어와서 when i receive 입니다. when i receive got apple 내가 got apple 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때 hide hide만 복사를 해서 붙여놔주는 거죠. 이렇게 해 볼까요? 이렇게 자 다시 짠 똑같죠? 이전과 동일하게 고양이가 닿자마자 사라지고 그리고 점수가 스코어가 1 올라가고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의 코드가 된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자 그럼 끓다가 지금 이 코드 현재 이 코드잖아요? 이 코드를 그대로 끌어서 사과2에도 넣어주고 사과3에도 넣어주고 그리고 얘도 끌어서 사과2에도 넣어주고 사과3에도 넣어주고 그죠? 자 그럼 사과2 내용 해볼까요? 애플2도 이전에는 코드와 동일하죠? 동일한 코드이고 그리고 애플도 얘도 3도 이전과 동일한 애플1과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죠? 그런데 둘 다 1초에서 3초 랜덤이니까 나타나오는 순서는 상관이 없겠죠? 볼까요? 클릭해서 얘도 오우 그렇죠? 보니까 사과1은 그대로 스코어와 연결이 되는데 나머지들은 잘 안되고 있어요. 그죠? 이거 뭘까요? 캣에서 터칭 애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플1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플2 애플3 애플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퍼레이터라서 OR이죠. OR 그래서 그리고 OR도 한 번 더 어디있나요? OR 한 번 더 그래서 OR이 3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터칭 애플 첫 번째 하나 하거나 혹은 그대로 가져와서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듀플릭해서 이번에는 애플2 애플2 어디 갔나요? 애플2 여기 있군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얘를 듀플릭해서 같이 넣어놓고 이번에는 애플3 엥 자 여기 가서 애플2를 애플3로 바꿔주겠습니다. 애플3 바꿔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넣어주죠. 그대로 가져와서 오 아닙니다. 잘 끌어와야 돼요. if then 그래서 애플1이든 애플2이든 애플3이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얘 전체를 복사를 해서 듀플릭해서 두고 그런 다음에 얘는 지워버릴 거에요. 지워버리고 엉뚱한게 복사됐나요? 그대로 가져올게 이렇게 자 조금 산만하게 됐습니다마는 자 바꾸셨어요? 전체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다시 해볼까요? 이런 코드에요. 애플1이든 애플2든 애플3이든 어떤 것이든 터치를 하면 그럴 때 갓 애플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또는 얘네들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코어를 1만큼 바꿔주라 이렇게 하는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키워볼까요? 키워서 다시 시작 사라지고 그렇죠? 이제 똑같죠? 점수도 올라가고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나요? 짠 제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지금 이 효과를 그대로 보되 코드를 좀 더 단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지금 코드보다 조금 더 단순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